오늘도 어김없이 먹는 그릭 요거트입니다 오늘은 조금의 맛 추가를 위해 냉동 블루베리와 알룰루스를 넣어서 먹습니다 이렇게 먹으니 제가 제일 좋아하는 디저트인 약과 생각이 전혀 안 나긴 개뿔 약과 위에다가 올려 먹고 싶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먹다 보면 꾸릉이도 제 사타구니에 올라와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꾸릉이도 이걸 먹고 싶어서 왔을 테니 조금 나눠주도록 합니다 가끔 왜 사람 먹는 걸 주냐라고 하시는데 저도 종종 얘네들 먹는 걸 먹으니 서로 상부상조하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저도 생각이 있어서 나름 먹어도 되는 것들만 주는 편이긴 합니다 이것으로 인해 꾸릉이는 앞으로 제 사타구니에 더 자주 오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정말 맛있는 걸 먹으면 꾸릉이는 제가 안 줄 거라니까 더 관심이 없는데 이렇게 맛이 슴슴하면 본인이 먹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원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 저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기분이 좋아지시나요? 실제로 보면 더 좋긴 합니다 사실상 이렇게 코랑 입 주변에 묻은 걸 보기 위해서 주는 느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 먹고 나서 이제 같이 TV를 봅니다 꾸릉이도 저한테 얻어먹은 그릭 요거트가 만족스러웠는지 꽤나 편한 자세로 제 사타구니에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렇게 제 도파민 생성기인 궁금한 이야기와의 로맨스 스캔 편을 보면서 그릭 요거트로는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을 채워봅니다 갑자기 꾸릉이가 롤링 썬더를 갈겨버립니다 오늘은 꾸릉이를 위한 간식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꾸릉이에게 간식을 주기 위해서는 물구릇 하나를 빼옵니다 물이 듬뿍 들어있을 때는 잘 먹지도 않더니 물을 다 버리니까 그릇을 활짝거리기 시작합니다 얘가 카메라 앞에서 일해버리면 제가 평소에 물도 안주는 나쁜 놈으로 보일 거라는 걸 정확히 아는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온 간식을 뜯어봅니다 그렇게 꾸릉이를 시기봉진 시켜놔봅니다 이제 다시 예토 전생 시켜봅니다 결국 혼자의 힘으로 잘 나왔습니다 위기탈출 능력이 어마어마하구만 재난대처 능력 상급 드리겠습니다 이거를 이게 애초에 캐롯이 뭔지도 모르겠는데 뜯어볼게요 근데 요즘 진짜 이런 거 포장이 진짜 잘 나오긴 한다 이걸 안 사고 배겨? 이거 진짜 안 살 수 있어? 어우 나는 그럴 수 없었어 같이 열어 같이 요정도 들어있는데 꽤 많이 들어있네 알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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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분하지마 냄새를 한번 맡아볼게요 오오 족가 냄새 나 그릇에 담아봅니다 평소에 환장하는 우유를 따라봅니다 우유를 따르겠습니다 이건 제가 먹는 건데요 또 이거 제가 먹는 우유 막 따라준다고 하면 또 막 여러분들 노발대발 하실 거잖아요 락토프리 우유예요 이거 락토프리 우유입니다 그래서 유당이 없어서 애들이 먹어도 됩니다 자 시리얼이다 먹어봐 아니 이거 말고 근데 꾸릉이의 반응이 뭔가 시원치 않습니다 계속 먹어봐 아니 왜? 진짜 먹기가 싫나 이게? 아니 이거 맛있어 보이는데? 이게 사람이 먹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확실히 초코 냄새가 나고 그래도 주재료는 닭고기라 해서 좀 비린맛이 있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너무 맛있어서 놀랐습니다 음? 이거 맛있는데? 이거 조금 잘라고 줘보자 이거 뭐 닭고기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맛있지? 혹시나 시리얼의 크기가 너무 커서 먹기 불편한 것 같아서 좀 잘라서 줘봅니다 아니 왜? 아니 숟가락으로 줘야 되나? 기다려봐 아이씨 자아 이제 제가 평소에 먹던 것처럼 숟가락으로 줘봅니다 호랑한? 아니 왜? 지가 먹을 것들 왜 맨날 기가 막히게 안 먹는 거야? 니 거라고 니 거 바닥에다 떨어뜨리면 또 먹거든요 아니 진짜 이씨 얘 진짜 왜 이러냐? 그래도 궁금하니 다시 기어나와 보기는 합니다 너 진짜 왜 그래? 이거 떨어뜨린 건 안 먹고 그래서 그냥 우유만 따로 줘봅니다 뭐 뭐가 달라 꾸릉아? 우유 위에다가 시리얼을 살짝 올려놔봅니다 안 먹습니다 왜 안 먹어? 아 진짜 이거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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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굉장히 특이한 방법으로 6,000원을 버려봤습니다 쿠키 영상 아 됐다 너 먹지마 먹으려 많아 사실 없어 너밖에 없어 꾸릉꾸릉꾸릉이 달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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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 마구 달려요 멈출 수 없는 우리 꾸릉이 달려요 달려 우주 끝까지 잘못이 없어지고 안 먹지마